여기는 일본 시골 미에연 시마시라는 곳인데 자 시골에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빈집이고 뒤에도 거의 흐름한 집인데 빈집이고 여기는 시골 중에서도 진짜 시골 산속 오지인데 이 빈집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알아봤더니 아주 가관입니다 명의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1800년대 후반 우리로 치면은 뭐 중조할아버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 부지가 굉장히 넓죠 그 사람 명의로 돼 있어요 명의 변경을 안 해놨어 자제분들이 앞에 논도 관리를 해가지고 논인데 풀도 다 빼놓고 했네요 저쪽은 풀이 많이 자랐고 왼쪽은 태양강이고 여기도 이제 논농사를 다 그만뒀네요 최근까지도 벼농사를 짓고 했었는데 올해부턴가 작년부턴가 다 그만뒀어요 저 앞쪽에도 산 밑에 있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또 논이 있는데 다 그만뒀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2010년도에 여기서 잠깐 논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는 여기가 아주 그냥 다 지었죠 농사를 지금은 한 군데도 농사를 짓는 곳이 없네요 여기 빈집이 그 명의를 가지고 있는 분의 아들들 다 돌아가시고 세금을 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손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도시에 있는데 어디 사는 줄은 모르고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로 넘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이 집이 시가 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 언제라도 소유권을 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곳은 경매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 없어요 집이 이 마을은 별로 산속 오지인데 막 산새들 지저귀고 하는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무슨 백원짜리 천원짜리 만원짜리 집 이거는 진짜 부풀려진 거고 빈집이 많긴 한데 판매가 진짜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이게 명의변경 안 된 곳이 많고 그리고 자제분들하고 연락도 안 되고 뭐 팔아봐야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고 또 조상 대대로 몰려온 자기 땅이라서 안 팔고 그렇거든요 뭐 백원짜리 천원짜리 이런 집은 거기 가서 그 마을에서 살 거면 혹시라도 모르겠지만 또 많이 고쳐야 되고 안에는 돈도 많이 들죠 리부인터리 하게 되면 빈집은 많은데 거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부동산에 나와있는 집들은 시골집이라도 비싸다 돈을 줘야 된다 어느정도 예전에는 정말 성행했었는데 요거 뒤에 산이 전부 이 사람 명의로 돼 있어 가지고 뒤에 산이거든요 그리고 저 앞쪽에 집 한찌 있는데 저기도 이제 그 집주인이 돌아가시고 여성 어머니하고 그 이제 딸 여성 세 분만 세 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따님 두 분 그 아저씨 계실 때는 다 이제 풀베기도 하고 주위에 전부 밭인데 깨끗했는데 지금은 막 우거졌네 일본도 참 가정사가 복잡하더라구요 문제는 다 좀 잘살아 보겠다고 여기 이제 밭인데 예전에는 깨끗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풀밭이네 풀밭 저렇게 뒤에 이제 큰 산이 보이는데 저런 산들은 전부 이렇게 마을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1940년대 전쟁 끝나고 국가가 마을이나 개인들한테 무상으로 다 산을 산과 논들을 분배를 해 줬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제 규모가 큰 산들은 그 마을이나 시 마을으로 좀 줬죠 마을 자체가 한국 같으면 뭐 시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니까 군이나 군 군으로 봐야 되겠네 읍 참 시골은 시골이고 진짜 아 뭐하나 이렇게 구입하고 거래하려고 그러면 무슨 소리가 이렇게 또 많이 필요한지 이게 오프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사라지고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AI 세계 온라인 세계 메타바스 세계로 바뀌고 있어서 그렇더라도 이런 오프라인에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도 앞으로도 50년 100년은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쓰레기가 나와있지 갑자기 이제는 없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사법소사분들도 시골에서 골치 아파요 명의변경도 안 돼있지 토지 대장하고 또 또 틀리지 면적이 또 틀리지 또 틀리지 또 틀리지 또 틀리지 또 틀리지 또 틀리지 또 틀리지